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콩나물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? 우선 비비기 좋게 좀 자르겠습니다 저도 막 또 뱃을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프리사역에서 바라보는 요리입니다 아무리 손라이티 스티커가 되어 있는 고정면라 인조미 사과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busy에는 오랫동안을 위해 1분 동안 같이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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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거울 줄 알았는데 간이 딱 맞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조금만 더. 안녕. 안녕. 자, 이제 저울 한번 먹어볼까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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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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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